앨범을 전체적으로 소개한다면 팝적인 느낌의 노래들이 6-10% 차지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춰질 저희들의 노래는 무죄개현이라는 노래인데 무척 공격적인 아시안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하드퍼입니다. 잠시 후 저희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한번 쭉 지켜봐 주십시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vamoszeigt! 谷 Ende! 이제는ockey을ft Qual respirérence دا! 아이쿠 Pass Elle Stephanie! ا 아이쿠 Pass! 아이쿠 Pass 에 första bir sejack 셋 calon 땡